그럼 너부터, 나부터 할게 과거 내가 꼬시면 안 넘어오는 여자가 없었다 아, 나 이거 너무 해보고 싶었어, 언니! 아, 이거 진짜로 얘기해야 되나? 그럼요! 네 네 뭐야? 아, 거짓말! 네 라고 하자마자 귀가... 뭐래? 그런 적이 있었나? 오빠, 와! 지금 신뢰성이 확 높아졌어 좀 봐, 또 움직여라! 아, 이거 몹쓸 개개네 아, 웃겼다 아니, 왜 이렇게 다들 술에 취해서 나간지 알겠어 여기서 무너지는구나 그러면, 자, 그러면 오빠 그럼 오빠는 그 여자를 만약에 유혹하는 방법, 꼬시는 방법 뭐가 있었어요? 이렇게 하면 좀 배포 넘어오더라 어 아니, 근데 이게 사실 누구한테나 다 매력이 있잖아요, 다 매력이 그걸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잘 정리해서 여유 있게, 끈기 있게 보여주느냐가 제가 보기에는 관건인 것 같은데 끈기 있게? 저는 그거를 좀 잘한다고 생각했다 사실 못 소리였죠 사실 못 소리였죠 처음 만난 거야, 언니를 지금, 지금 아내 되신 분은 너가 볼 때 처음 만났어 또 움직였어 정혁, 정혁 성이었어 그래, 아니 뭐 이런 식으로 포장되는 건 괜찮은 거 같아 아까 뭐 연애를 끊이지 않고 했다고만 쭉 연애는 했어요, 쉬지 않고 연애를 했던 거예요 또 왜 이래 기분? 자보되는 기분인데 계속... 에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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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노래를 부르면, 내가 노래를 부르면 여자들이 100% 나한테 넘어올 거라고 생각한다 아니, 그거는 너무 아니에요 정말 진실이야 봐봐, 못 소리였다니까 봐봐, 노래를 그렇게 불렀는데도 아무도 넘어왔던 사람이 없었던 거야 와, 진짜 안 움직였어 와, 이제는 아닌 게 진실로 밝혀졌구나 진실이네 오빠, 지금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나 아까 그냥 들어갈 걸 그랬어 왜 남아있어가지고 내가 나 이거 해보고 싶어 어 여기 있는 새 MC보다 내 아내가 가장 예쁘다 아니, 그건 뭐 당연하죠 어, 그건 당연하죠 어, 어? 잠깐 반이 지금 이렇게 돌아 하나인데 반이 지금 이렇게 돌아 하나인데 이 중에 하나는 있는데 자꾸 흔들지 마, 흔들지 마 하나는 있어 어, 그래도 거의 안 움직였어 거의 안 움직였어 거의 안 움직였어 아니, 미세하게 요동을 치고 있다고 지금 내가 볼 때는 지금 한 명 있네 한 명 있네 한 명 있네 아, 진짜 오빠 아내한테 잘해야겠다 아유, 진짜 들어가는 길에 이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야 돼 너무 움직여, 너무 움직여 아내한테 한번 해봐야 될 거 같아 찍어놓고 아내가 오빠 구제해줬다 아, 너무 웃기다 진짜